. BMW 푸조 시트로엔과 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BMW 그룹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 시트로엔사와 하브리드 기술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BMW와 PSA는 전동 모터를 탑재한 FF 하이브리드 모델에 사용할 주요 부품의 공동 개발 맛 생산과 완성차 공동 구입에 합의하고 TF팀 조직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로 두 업체는 향후 개발할 하이브리드카 기술 등 친환경차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게 됐다. BMW와 PSA는 이미 2006년부터 엔진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 차세대 4기통 가솔린 엔진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또 오는 2014년 유럽에 도입되는 배출 가스 규제 유로 6에 대비한 클린 디젤 엔진 개발에도 착수했다. 두 업체가 공동 개발 엔진은 현재 미니와 푸조와 시트로인 브랜드 모델에 탑재되고 있다.